안녕하세요 메가스턴 이승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파이널 너무 힘들죠? 그쵸?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2주 참 내신할 때는 긴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수능 앞두고 2주가 길게 안 느껴지고 진짜 내일 시험인 것 같은지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어요. 실무는 잘 보는데 수능 수학을 망친 이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던 제목은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이유 수학 문제 풀다가 당황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여기서 내가 지금 실전모의고사 출시하고 올라와서 반응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 이 캐스트 영상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성 캐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즘 평가원스러움이 없어졌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이 예전 평가원 시험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평가원스러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근데 아무리 좋다는 모의고사를 풀어봐도 이게 실무 풀 때랑 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걸 시험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다른가. 물론 그 진짜 시험이라는 압박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문제를 출제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평가원처럼 문제를 만든 실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가원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만든 시험이라 그러면은 평가원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평가원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지는 이미 평가원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 시험은 또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야. 이러니까 이미 이게 매뉴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번에 실전목에서 만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해보면서 아 그렇지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버퍼링 걸리고 틀리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1, 2등급 정도 학생들한테는 되게 와닿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이제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뭐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뭐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해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앞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나 뭐 문제 출제하시는 그런 연구진들 분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되게 충격을 받고 앞으로 문제를 만드는 그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뭘로 시작이 되냐면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수능의 평가 목표라고 하는 건데 평가 목표가 뭔가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분이 되면서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은 내용 영역 안에 간접 출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출제 범위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러분들도 좀 약간 예상이 가능하잖아. 갑자기 뭐 집합이나 항등식 이런 게 어렵게 나왔어. 그럼 아 좀 당황하겠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뭔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아예 안 나오던 주제가 나왔네 이러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내가 시험 끝나고 나면은 잘 풀 수 있는데 설명 듣고 나면 다 이해되고 왜 시험장에서는 자꾸 버퍼링이 걸리는가 자 그거에 대한 그 힌트를요. 이 행동 영역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 실모는 잘하는데 수능을 망친 이유 얘기를 했죠. 이 실모가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몰빵된 시험이 많아서 그래. 왜냐하면 예전에 수능이 그랬거든. 예전에 킬러 시절의 수능에서는 앞에 있는 문제들이 되게 쉽고 어려운 문제 몇 문제를 가지고 추론이랑 문제 해결 능력을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강화한 시험을 만드는 거야. 수능도 그랬고 당연히 그거에 맞춘 실모도 그랬어. 근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평가에서 출제하는 그 수능의 느낌이 달라졌다고요. 그 느낌이 왜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근거가 있는 거라고 이거는. 근거가 명확해. 그렇다면 얘네 두 개가 아니라 그러면 뭐냐. 요상한 걸 출제해서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계산 능력과 이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산 능력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뭐 연산의 기본 법칙이나 뭐 기본적인 공식. 그래 뭐 계산은 계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평가원에서 이 세 개를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샘플들을 내가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퍼링에 걸리는 상황들이 있어. 이게 작년수는 8번이거든. 8번에서 이거를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fx로 묶어주면서 x-1 나오고 이쪽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x-1을 양쪽을 지우면서 연속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연속함수를 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줬을까. 이게 내신스러운 것이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평가원은 항상 이런 거를 평가하겠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그 밸런스의 차이인 거야. 어떨 때는 추론 능력이 조금 더 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산력이 좀 더 세기도 하고 이런 건데. 첫 번째 보세요.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 간단히 하는 능력이야.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예제 같은 데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무엇무엇을 간단히 하시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겠다 이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번에 9평, 9번 문제. 엄청 쉬운 문제로 4점짜리인데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막 버퍼링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자, 잘 봐. 연산의 기본 법치나 성질을 적용하여. 이거 뭐를 이용하는 거지 지금?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정적분의 성질을 갖고 얘를 간단히 한 다음에 계산법을 적용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산하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버퍼링 걸리는 거지. 이게 맞아? 이러면서. 왜 9번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러면서 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 정리하긴 하는데 아유, 수능이 또 왜 이래? 평가원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평가원은 평가하겠다고 발표한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작년 수능 19번 버퍼링 걸렸거나 많이 틀렸던 문제. F에 2 더하기 x 나와 있을 때 2 더하기 x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코스사인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f에 대한 막 사인 제곱이 나오는 그 식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코스사인 함수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바꿔주는 거잖아. 뭐 해주는 거야? 간단히 바꾸는 겁니다. 간단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사항식이 나왔다. 그러면 아, 나올 게 나왔구나. 간단히 해야 되겠군. 그럼 어떤 쪽으로 간단히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 함수 부등식이니까 삼각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무언가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보고 물론 여기서 아, fx 합성 함수 관점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푸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고요. 버퍼링 걸리는 거고 틀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평가 목표를 딱 딱 딱 끊어가지고 보게 되면 아,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을 뭐 알고리즘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구나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평에도 14번 이런 게 나왔죠? 요상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상한 거 이것도 뭐? 로그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로그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를 평가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더 더 익숙한 거지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 적용한 능력 근데 작년 수능 9번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좀 말린 사람들이 있었어. 왜? 내분정 공식을 정확히 몰랐거나 내분정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물론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해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 쓰면 공식 쓴 게 1이다 해가지고 그냥 정리해주고 나서 이제 로그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전형적인 이제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계산법 중에 이제 계산 능력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 보통 우리가 뭐 식 쓰고 이런 것만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계산 안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전형적인 풀이 절차 요런 식을 한번 보세요. 자, 교과서에 그냥 예제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등차 수열이거나 뭔가 루트로 어쩌고 나와 있을 때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면서 소거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전형적인 풀이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마다 이런 것들이 배워지는 경우들이 있어. 자, 이거는 뭐 어때? 아, 이거는 부분분수분해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 해석해가지고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추론 문제, 어려운 문제처럼. 이거는 그냥 뭐다? 전형적인 풀이 절차니까 전형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뻔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특히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버퍼링이 걸리는 거지. 제대로 안 외워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계산력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되게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능력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해능력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뭐, 이해가 이해지 뭐 할 수 있는데 또 이것도 그냥 이해 잘하는가 독해력 있는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섯 개로 나눠놓은 게 이유가 있겠죠. 자, 샘플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6월 모의평가 작년 6월 모의평가 7번인데 요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이래. 여기 보면 용어들이 있어요. 점근선 같은 거 있죠? 함수, 로그 함수가 있지. 만나는 점이 있지. 요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뭐 구문들, 단어들 뜻 알고 있는 거 어, 그래 뭐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와 표의 의미와 관련 성질 어쩌고 나와 있는데 과거 기출자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막 그래프 같은 걸 주고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주죠. 근데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도 있어. 그래프를 그냥 딱 주고 그래프 해석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표 같은 것도 옛날 기출인데 요즘은 안 나오고 있지만 표도 얼마든지 다시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유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흠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 주고 식 해석해야죠. 구간함수 요즘 구간함수가 핫하죠. 구간에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용어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게 버퍼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특히 그 대두라고 내가 부르는 실모나 이런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다가 그걸 많이 풀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많이 풀면서 정리가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리 안 된 채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많아져서 대두가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화를 하고 수능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수능시험장에 딱 갔을 때 얘는 무슨 단원에서 출제된 어떤 문제구나 라는 게 정리가 착착착착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를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1대1 매칭을 시키면서 깔끔하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강조하는 표현으로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가다보면 아 요거는 요 부분 요거는 요 부분 이게 이 문제구나 이게 지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교점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고 두 직선이 요걸 다 지나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요상하게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작년 9월에 나왔던 거고요 이것도 버퍼링이 좀 많이 걸렸던 문제예요 당황을 했지 왜 코사인이랑 사인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고수들이라 그러면은 사실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뭐 하면은 풀려요 근데 사실은 삼각 부등식의 핵심이 뭐냐 코사인 x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 x의 함숫값 즉 fx랑 ft를 비교하는 뭐 fx랑 fa를 비교하는 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볼까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풀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t가 e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속도 나왔어 e를 대입을 해 그럼 얘는 v의 관점에서 보면 도함수기 때문에 미분계수 a2가 존재한다 등호가 있으니까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v2, v는 연속함수여야 되고 미분가능하니까 연속이다라는 개념 연결되는 거고 거기에서 적분함수 c 맞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나 정형화된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이런 거를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 교과서에 어떤 예제들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전에 뭐 한 달 전쯤 캐스트에서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이순진 장군님 얘기하면서 나는 9종의 교과서가 있다 이 시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런 것처럼 수능에 나올 뭐가 나올지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열 등차수열 문제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됐냐면은 뭐 bn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한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뭐 되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 뭐 참신한 문제 막 이러지만은 등차수열 더하기 등차수열은 등차다라는 게 교과서에 그냥 기본 예제 정형화된 걸로 그냥 나와 있다고요 너희들 왜 등차수열 문제만 나왔다 하면 등차수열하고 직선을 그려 생각한다 그러면 등차수열이 처음으로 0이 0보다 작게 되는 등차수열의 합이 처음으로 0보다 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맨날 나오고 절대값 맨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정형화된 예제로 그냥 있기 때문인 거지 그거 대표적인 게 그냥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정형화된 응용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앞에서 했던 알고리즘하고 좀 비슷한 건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의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정형화된 어떤 플로우가 있어서 단계별로 가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 대표적으로 도함수의 활용 단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접선 구하는 거라든가 극대극소 증감 같은 거 구해주는 거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2번 9월 모의평가 14번에 이거는 내가 지수함수는 막대하자 뭐 여미백에서 했던 거 뭐 그대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선 a,n,b,n의 기울기는 3이다 요런 조건들을 보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물론 기울기는 3이다 이거 자체도 수학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거를 이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요거랑도 뭐 비슷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로그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내게 수가 어쩌고 나왔어 자 뭐가 양수가 된대 된대 이건 약간 말로 하는 설명 같잖아 그치? 근데 결국 여기에서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수식이 만들어져 연립부등식이 세워진단 말이야 이 상황을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또 수식성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수학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와있을 때 막 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넘기고 넘기면서 뭐 평균값 정리의 상황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거 나와있을 때 이거 6형 15번 아 뒤지기 어려운 거였죠 그쵸? 이거는 뭐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이라도 볼 수 있고 이 수학적 표현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서 그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잖아 아 뭐 K가 얼마여야 되고 뭐 최소값이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식을 주고서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뒷부분에서 뭐 추론도 들어가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 추론 능력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계산력 이해력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게 최신 기출인 거예요 왜? 과거 기출에는 그 당시에는 수능에서 이 영역 중에서 이 행동 영역 중에서 어떤 능력을 더 강조할 것인가 그게 지금과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게 아예 안 나왔고 지금은 갑자기 나오느냐 그런 거는 아닌 거고 평가원에서는 이것들을 다 평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능력 이 뒷부분은 좀 길어지니까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추론 능력 보면은 뭐 발례를 들어서 주어진 명제와 거짓심을 판단 능력 이거 하려고 기억 린딩은 문제 만드는 거고 뭐 조건명제 뭐 증명 수학적 기납법 증명 증명 문제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능에서 중요한 거 SNS 강조했어요 시나리오 앤 샘플링 강조했는데 내가 샘플링 샘플링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추론의 첫 번째가 나열하기 세워보기 관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수혈의 귀납적 정의 같은 게 요즘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걔네들의 문제를 풀 때 공식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상황을 찾아내는 거 그게 꼭 수혈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함수를 모르겠어 뭐 a b 자연수가 주어진지 모르겠어 그때 샘플링을 해 본다는 거지 숫자를 집어넣어보고 상황을 한번 샘플로 두고 나서 내가 이거를 관찰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보는 거 유추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특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데 추론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일부분의 특화된 방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쪽이 굉장히 많이 연결하는데 능력이 올라가요 단기간에라도 그래가지고 막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상황 때 그냥 딱딱딱 찾아가지고 잘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수능 시험장 가게 되면은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어? 뭐지? 어? 이 느낌 뭐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게 버퍼링을 만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등급이 뚝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진짜 많이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서 얘기하는 거야 6평 9평에서 막 1등을 받고 100점 맞았는데 수능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를 내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받고 정말 매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봐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평가원 문제를 봤을 때 나오는 그 평가원의 느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시험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해도 약간 챗박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남은 기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야 되는데 정말 남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수능에서 어떤 걸 평가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지금 알려드린 거야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돼 내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보다 평가원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더 잘 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최근에 나온 호마카스의 카운트다운 모의고사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수업과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세요